아, 어머니. 아니, 단수 씨 왜 이래요? 일단 물 좀 가져올게요. 잠시만요. 아이고, 지금. 단수 씨. 마음이 다쳐서 이러는 것 같은데. 맞죠? 왜요? 밝아서 이러는 줄 몰랐는데. 무슨 일이에요? 어? 아니, 왜. 이게 왜 이게. 무슨 짓이야? 단수 씨. 나가. 미안해요. 마음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. 나가라고. 가시게요? 네. 단수 씨가 안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고생하셨어요. 가게 문도 여셔야 하는데 얼른 가보세요. 저, 공희 씨. 네. 저, 단수 씨 말이에요. 아니에요. 얼른 들어가 봐요. 네. 연락 드릴게요. 설마. 설마. 전화. 맨날 그림만 그리니까 안 심심해? 응. 그래도 밖에 나가서 놀고 싶지 않아? 이렇게 그림 그리면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잖아. 엄마가 미안해. 우리 건이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게 하고. 난 엄마 옆에 있으면 안 심심해. 자.